일자 강정기에 지어진 여류 소설과 지하련 주택의 보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산 YMCA는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하련 주택 현지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남 산호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은 토론회에서 별도로 입장문을 통해 지하련 주택 보전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전에 따른 사업결손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원형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사업 일정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창원시와 시민단체가 협조한다면 지하련 주택을 보전하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930년대 대표적 시인인 임화와 결혼한 여류 소설가 지하련이 살던 주택은 2층 목조에 일본식 시멘트 기화를 얹은 양옥집으로 근대 문화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상남 산호지구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